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4과, 집에서 공원이 보여요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14과에서는 무엇을 같이 공부해요? 네, 14과에서는 피동사 A, V, 아어요, 있다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법을 사용해서 우리 친구 에릭 씨하고 후엉 씨가 어떻게 대화를 해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에릭 씨, 지난주에 이사 잘했어요? 네, 친구들이 도와줘 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저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음에 집들이 할 때 놀러 오세요. 네. 그런데 새 집은 어때요? 집에서 공원이 보이는데 아주 아름다워요. 저도 구경하고 싶어요. 빨리 집들이 하세요. 아직 정리를 다 못해서 짐이 여기저기 놓여 있어요. 이번 주말에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사한 집 이야기를 했어요. 에릭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서 공원이 보이는데 아주 아름다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피동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에 문장이 있어요. 이사한 집이 어때요? 질문을 하네요. 자, 어떻게 대답했어요? 네, 산이 보여서 정말 좋아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여러분, 이 사람은 산을 보고 싶어요? 아니요. 산을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앞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산이 보여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산이 보여서 정말 좋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그 다음 문장도 같이 볼까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질문했어요. 아, 약속을 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대답을 같이 볼까요? 버스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버스문이 빨리 닫혀서 내릴 수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버스문을 닫았어요? 아니요. 버스문을 닫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버스문이 닫혔어요. 버스문이 닫혀서 내릴 수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피동사는 내가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어떤 것, 어떤 사람이 해서 내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됐어요를 말해요. 그때 우리는 피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피동사를 어떻게 써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피동사는 이렇게 엔, 을룰, 에이브이를 어떻게 써요? 자, 엔, 이가, 에이브이, 이히리기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 엔, 을룰, 리, 엔, 이가로 됩니다. 그리고 에이브이, 에이브이가 우리 에이브이 이히리기 하고 같이 써야 해요. 어? 그런데 이히리기가 뭐예요? 자, 이것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확인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 에이브이 보다, 쓰다, 놓다, 쌓다, 바꾸다. 아, 에이브이가 있어요. 자, 이 에이브이는 항상 이하고 같이 써야 해요. 이히리기 중에서 이를 같이 써야 해요. 자, 이를 같이 쓰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보다, 이, 보이다. 그리고 쓰다, 쓰이다. 놓다, 노이다. 쌓다, 쌓이다. 그리고 바꾸다, 바꾸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엔, 을룰, 에이브이예요. 예를 들면 보다, 산을 보다입니다. 이것을 피동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산이, 맞습니다. 산이 보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를 지금 확인했어요. 히도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히입니다. 우리 히는 먹다, 잡다, 없다, 밟다, 닿다. 자, 이 에이브이는 우리 히하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먹다 어떻게 말해요? 네, 먹히다, 잡다, 잡히다, 없다, 네, 업히다, 밟다, 밟히다, 닿다, 닿히다. 이렇게 우리 이 에이브이에는 히하고 같이 피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엔, 을룰, 에이브이 잡다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선생님이 도둑을 잡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도둑을 잡다, 우리 피동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네, 도둑이 맞습니다. 잡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도둑을 잡다, 도둑이 잡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히, 네, 리를 같이 볼까요? 여러분, 리 입니다. 리 는 열다, 물다, 듣다, 걸다, 팔다 하고 같이 쓰여요. 그래서 열다는 네, 열리다, 물다, 물리다, 듣다, 들리다, 걸다, 걸리다, 팔다, 팔리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우리 엔, 을룰, 에이브이 도, 네, 열다 입니다. 문을 열다, 피동으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문이 열리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기를 같이 볼까요? 여러분, 기 입니다. 기는 안다, 담다, 쫓다, 감다, 찢다 하고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말해 볼까요? 안다, 안기다, 담다, 담기다, 쫓다, 쫓기다, 감다, 감기다, 찢다, 찢기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엔, 을룰, 에이브이 안다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기를 안다, 여러분 피동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기가 안기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피동이에요. 이히리기 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했어요? 네, 좋아요. 여러분 피동사는 에이브이 이히리기 이렇게 같이 써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단어들은 이히리기를 쓰지 않아요. 다르게 바꾸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긴장하다, 운동하다, 공부하다 에이브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하다, 운동하다, 공부하다는 하다를 되다로 바꿔서 피동사를 만들어요. 자, 하다가, 되다가 됩니다. 그래서 긴장하다, 네, 긴장되다, 운동하다, 운동되다, 공부하다, 공부되다 이렇게 피동사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이히리기 되다가 아니고 또 다르게 피동을 만드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잠그다, 켜다, 끄다, 펴다 이 단어들은 조금 특별한 단어들이에요. 특별한 단어들이어서 조금 특별하게 피동사를 만들 수 있어요. 잠그다는 잠기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켜다는 네, 켜지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끄다는 꺼지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펴다는 네, 펴지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그다, 켜다, 끄다, 펴다 등 조금 특별하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해요. 외워야 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피동사를 어떻게 만들어요? 괜찮아요? 잘 이해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선생님이 N, 을를, AV를 어떻게 피동문으로 바꿔요? 우리 문장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N, E가가 같이 있어요. 우리 N, E가, N, 을를, AV를 어떻게 피동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N, E가, N, 을를, AV입니다. 이것을 피동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N한테, N, E가, A, V, 이히리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N한테는 네, 보통 사람 그리고 동물일 때 N한테로 쓸 수 있습니다. 사람 그리고 동물이에요. 그때 N한테, N, E가, N한테로 바꿀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사람, 동물 아니에요 선생님. 그때는 어떻게 피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때는 N, E, N, E가, A, V, 이히리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때는 N, E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N한테, N, E.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했어요. 문장을 같이 볼까요? 여기에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N, E가, 경찰이, N, 을를, 도둑을, AV 잡았어요.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피동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경찰한테 도둑이 잡혔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경찰 사람이에요. 경찰한테 도둑이 잡혔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문장도 볼까요? 바람이 문을 닫았어요. A, N, E가, 바람이, N, 을를, 문을, AV, 닫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피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피동으로 만들어요. 바람에 문이 닫혔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람은 사람,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A, 바람에 문이 닫혔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피동사로 어떻게 바꿔요? 그리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피동사를 써서 문장을 잘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피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잘 만들 수 있어요? 같이 연습해 봅시다. 먼저 우리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여기에 문장이 있어요. 문을 닫다. 자, 여러분, 어떻게 피동사로 바꿔 볼 수 있어요? 닫다입니다. 여러분, 닫다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닫다. 네, 좋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을도 바꿔야 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할까요? 문이 닫혀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문을 문이 닫다, 닫히다, 닫혀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2번 문제도 같이 볼까요? 2번입니다. 소리를 듣다예요. 아, 여러분, 소리를 듣다. 듣다는 피동사 어떻게 바뀌어요? 네, 좋습니다.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소리가 들리다,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도 같이 볼까요? 3번이에요. 발을 밟았다. 아, 여러분, 발을 밟았다. 을 밟았다.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과거네요. 네, 좋아요. 같이 확인할까요? 발이 밟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발이 밟혔어요. 밟히다. 밟혔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4번 문제도 같이 볼까요? 모기가 물었다 입니다. 여러분, 모기가 물었다. 어떻게? 네, 좋습니다. 자, 가 그리고 물었다. 자, 과거네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모기한테 물렸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모기가 모기한테, 오, 그리고 물었다. 물렸어요. 물렸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바꿨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고양이가 쥐를 잡다. 잡았다 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자, 피동으로 한번 바꿔 보세요. 고양이 쥐 잡았다. 네, 좋습니다. 같이 봅시다. 고양이한테 쥐가 잡혔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가한테 를 가 잡았다 잡혔어요. 이렇게 피동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네요. 처음에는 창문이? 네, 지금 창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지금 창문이 어때요? 자, 여러분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아, 창문이 네, 맞습니다. 창문이 열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창문을 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문을 열었어요. 아, 창문이 열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볼까요? 자, 2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이 지금 열렸어요. 그런데, 아, 바람,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문이 바람 닫다. 네, 맞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바람, 문이 바람에 닫혔어요. 이렇게 피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어때요? 그림의 여자는 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 이야기를 해요. 자, 벽. 여러분, 벽이에요. 벽이 얇아서, 얇아서 지금 이야기, 소리, 어때요? 네, 좋아요. 같이 확인할까요? 벽이 얇아서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이야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벽이 얇아서 소리가 들리다, 들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누구예요? 네, 도둑이에요. 자, 그리고 네, 경찰입니다. 자, 지금 도둑이 누구? 네,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좋습니다. 도둑이, 네, 경찰한테 잡혔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둑이 경찰한테 잡혔어요. 여러분, 우리 이것은 경찰한테 도둑이 잡혔어요.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자, 이 그림에 지금 불이, 아, 지금 불이, 네, 맞습니다. 지금 불을 켜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꺼요. 자, 피동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갑자기 불, 네, 맞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을 끄다, 끄다는 꺼지다. 조금 특별한 피동사였어요. 꺼졌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그림을 보면서 우리 피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모두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 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보세요? 어, 지금 잘 듣다, 안 듣다. 여러분, 피동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안 들려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안 들어요? 아니에요. 안 들려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 아,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자, 우리 대화를 같이 볼까요? 이것 보세요. 밤새 눈이 왔어요. 아, 밤에 계속 눈이 왔어요. 와, 정말 많이 왔네요. 눈. 자, 여러분, 눈이? 네, 쌓다입니다. 어떻게 피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눈이 쌓였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눈이 쌓였어요. 아, 내가 눈을 쌓였어요. 아니에요. 눈이 쌓였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그 다음 그림은 아, 여러분, 지금 이 남자가 네, 아마 피곤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대화를 볼까요? 내일 시험이니까 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저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데 자꾸, 자꾸 여러분 눈이, 눈이 어때요? 네, 맞습니다. 눈 감다, 여러분, 한번 피동사로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그런데 자꾸 눈이 감겨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을 감다, 눈이 감기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피동사로 만들었어요. 잘 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네, 티셔츠. 티셔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세요. 아, 티셔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화를 같이 볼까요? 옷이 왜 그래요? 옷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 아까 축구할 때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때 옷, 옷이, 자, 여러분, 찢다. 어떻게 피동사로 만들 수 있어요? 찢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축구할 때 넘어졌어요. 그때, 옷이 찢겼어요. 이렇게 피동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옷을 찢다, 옷이 찢기다, 옷이 찢겼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같이 봅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아, 지금 남자가 네, 핸드폰이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하... 자, 여러분, 우리 대화를 같이 볼까요? 이게 누구 전화번호예요? 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대답해요. 제 번호예요. 제 번호예요. 핸드폰을 새로 사서... 자, 여러분, 핸드폰 번호를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아, 새로 사서 번호 바꾸다. 자, 여러분, 피동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핸드폰, 휴대폰을 새로 사서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피동사로 대화를 만들어 봤어요. 피동사는 여러분, 네, AV를 바꿔요. 조금 어렵습니다. 집에서 꼭 다시 한번 연습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강에서 흐엉 씨하고 에릭 씨의 대화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이사한 집 이야기를 했어요. 에릭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짐이 여기저기 놓여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AV 아어요 있다를 공부할 거예요.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문장이 있어요. 옷이 어디에 있어요? 아, 옷이 어디에 있어요? 자, 대답해요. 아, 의자 위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자 위에 옷을 놓았어요. 놓았어요. 그 옷이 계속 거기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자 위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같이 볼까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팅팅 씨가 어디에 있어요? 아, 팅팅 씨를 만나고 싶어요. 팅팅 씨를 찾아요. 어디에 있어요? 저기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팅팅 씨가 아까 거기에 앉았어요. 그리고 계속 계속 거기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av-hour 있다는 아까 그 행동이 끝났어요. 하지만 그 행동이 지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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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럼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까요? 자, 여기 여러분 av-hour, 이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문법은 av, av에 어떤 것을 쓸 수 있어요? 자, 피동사를 쓸 수 있어요. 피동사가 많이 오는 문법이에요. 우리 피동사는 1강에서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피동사하고 같이 아어요, 이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선생님, 우리 아어요, 이따는 피동사만 쓸 수 있어요? 아니에요. 피동사 아니고 피동사 말고 다른 것도 다른 av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av가 다 쓸 수 있어요는 아니에요. 보통 우리 이 문법하고 같이 쓸 수 있는 av는 여기, 가다, 오다, 서다, 앉다, 눕다, 피다. 이 av들하고 보통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동사에 써요. 그래서 가다, 오다, 서다, 앉다, 눕다, 피다. 이 동사들, 이 av들하고 써요를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는 조금 여러분이 외워야 해요. 자,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av-hour, 이따하고 av-go, 이따하고 무엇이 달라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요? 고 있다는 여러분이 저번에 공부했어요. 무엇이 달라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어떤 것이 달라요를 볼까요? 여기에 여러분, 세탁소 문이 닫혀 있어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문을 닫고 있어요 문장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두 개의 문장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맞습니다. 세탁소 문이 닫혀 있어요는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문법이에요. 이 문법은 세탁소 문이 벌써 닫혔어요. 끝! 닫혔어요. 그 닫혔어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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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닫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탁소 문을 닫고 있어요는? 네, 맞습니다. 지금 문을 닫았어요? 끝났어요? 아니에요. 지금 닫아요. 지금 닫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럼 우리 다른 문장도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책상 위에 책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요. 자, 그리고 책상 위에 책을 쌓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요? 맞습니다. 책상 위에 책이 쌓여 있어요는 아까, 네, 쌓다 끝났어요. 그래서 쌓였어요. 계속, 지금도 쌓여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책을 쌓고 있어요는?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 쌓아요. 쌓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AV 아어여 있다는 AV, 그 전에 행동이 끝났어요. 끝나고 계속 지금도 있어요. 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AV고 있다는 네, AV, 행동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문법은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사용해야 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우는 문법의 의미를 알아요. 그리고 고 있다 하고 무엇이 달라요? 알아요. 자, 잘 이해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잘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같이 연습을 해 볼까요? 자, 먼저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자, 여기에 창문이 열다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이 열다 어떻게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열다를 피동사로 바꿔서 이 문법하고 같이 써야 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같이 확인할까요? 창문이 열려 있어요. 열리다, 열려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2번이에요. 책장에 책이 꽂다. 자,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피동으로 먼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책장에 책이 꽂혀 있어요. 꽃다, 꽃이다, 꽂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책이 꽂히다. 계속, 계속, 계속 있어요. 책이 꽂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의자에 앉다 입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다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의자에 앉다는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의자에 앉아요. 계속, 지금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도 여러분 같이 볼까요? 시계가 벽에 걸다 입니다. 시계가 벽에 걸다 입니다. 아, 여러분 벽에 시계가 걸다. 여러분 이거는 네, 피동사로 바꾸세요. 그리고 이 문법을 쓸 거예요. 자, 먼저 피동사부터 생각해 볼까요? 네, 좋아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시계가 벽에 걸려 있어요. 걸다, 걸리다, 걸려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도 네, 좋습니다. 5번이에요. 침대에 눕다 입니다. 여러분, 침대에 눕다, 눕다는 좋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눕다, 눕어 있어요? 안 돼요. 눕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워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피곤해요. 침대에 누웠어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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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에 누워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볼까요? 6번입니다. 꽃병이 책상 위에 놓다 입니다. 아, 여러분 꽃병이 책상 위에 놓다. 자, 이것을 바꿀 거예요. 그런데 노타는? 네, 먼저 피동사로 바꿀 거예요. 피동사로 바꾸고 우리 아어요, 있다 를 사용해 보세요.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바꿨어요?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꽃병이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다, 놓이다, 놓여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 꽃병이 책상 위에 놓였어요. 계속 놓여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7번 문제를 볼까요? 자, 7번입니다. 문 앞에 서다. 여러분, 문 앞에 서다. 계속 서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확인할까요? 문 앞에 서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볼까요? 8번이에요. 아기가 엄마한테 안다. 여러분, 우리 안다 피동사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안기다. 그러면 안기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아기가 엄마한테 안겨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아기가 엄마한테 안겼어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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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안겨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잘하네요. 그럼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9번이에요. 길에 눈이 쌓다. 아, 지금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네, 눈이 쌓이다. 자, 계속 눈이 쌓였어요. 계속 지금도? 네, 맞습니다. 자, 우리 확인합시다. 길에 눈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눈이 쌓였어요. 그것이 계속 지금도 있어요. 쌓여 있어요 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칠판에 전화번호가 쓰다. 아, 전화번호가 칠판에 썼어요. 자, 여러분 내가 썼어요. 아니에요. 피동입니다. 네, 좋아요. 칠판에 전화번호가 쓰이다. 어떻게 문법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칠판에 전화번호가 쓰여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답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까지 잘 했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때 그림을 보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번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지금 달력이 있네요. 달력이, 네, 지금 벽에 있어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달력이 벽에, 여러분 벽에? 네, 맞습니다. 같이 확인할 거예요. 벽에 걸려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벽에 걸려 있어요. 벽에 걸리다, 걸려 있어요 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도 볼까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아, 여러분 지금 여자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학교가 있네요. 자, 지금 학교 앞에, 정문 앞에 지금 여자가, 네, 정문 앞에 서다. 그리고 계속, 계속, 계속 지금 서. 네, 좋아요. 이거 같이 한번 볼까요? 정문 앞에 서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이 여자가 정문 앞에 섰어요. 계속, 계속 있어요. 서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3번도 같이 볼까요? 여러분, 3번은 지금 컴퓨터가 있네요. 네, 맞아요. 컴퓨터가. 자, 책상에 컴퓨터가, 여러분 책상에 컴퓨터가? 네, 맞습니다. 놓여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책상에 컴퓨터가 놓이다, 놓여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그림도 볼까요? 여러분, 여기 4번 그림은 어때요? 네, 지금 남자가 버스 정류장에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버스 정류장에, 여러분 지금 이 남자가, 네, 맞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어요. 아, 지금 이 남자가 버스를 기다려요. 그래서 의자에 앉다. 계속, 계속 앉아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도 같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책장이 있어요. 그리고 책이? 네, 맞습니다. 책장에 책이 많이, 여러분, 네, 꽃다, 꽃이다, 꽃 맞습니다. 같이 확인할게요. 책이 많이 꽂혀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우리 문장을 잘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잘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자,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자려고, 아, 자고 싶어요. 자려고 침대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있어요? 침대에? 맞아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눕다. 눕다는 조금 특별해요. 그래서 눕어 있어요. 아니에요. 누워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2번도 여러분이 잘 만들 수 있어요? 네. 자, 2번입니다.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아, 문을 열었어요? 질문했어요. 대답해요. 아, 아직 안 연 것 같아요. 불이, 자, 여러분, 어때요? 왜? 안 연 것 같아요. 생각했어요? 아마, 네, 맞아요. 지금 불이, 네, 맞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불이 꺼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불이 꺼져 있어요. 아, 지금 계속 불을 끄다, 불이 꺼지다, 꺼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대화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3번입니다. 왜 교실에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아, 교실 무늬, 여러분, 교실 무늬? 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교실 무늬, 잠겨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잠그다는 피동사 어떻게 만들어요? 네, 잠기다. 우리 1강에서 공부했어요. 잠기다, 계속 잠겨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그럼 우리 4번 문제도 잘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4번 문제입니다. 저 옷 예쁘네요. 저기 옷이 정말 예뻐요. 어, 무슨 옷이요? 저기 빨간 옷 옆에 오시오. 자, 여러분, 여기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저기 빨간 옷이 있어요. 그 옆에 그 옷이요?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저기 빨간 옷 옆에 걸려 있다. 걸려 있는 옷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빨간 옷 옆에 옷이 걸렸어요? 걸려 있어요? 걸려 있는 옷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다음 5번 문제도 같이 볼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종이 못 봤어요? 컴퓨터 앞에 있는 종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전화번호가 종이 못 봤어요? 그 종이를 못 봤어요?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가 쓰이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네, 좋습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쓰여 있는, 쓰여 있는 종이 못 봤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를 같이 볼까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눈이 또 왔어요? 눈이 또 왔어요? 대답해요. 아니요. 어제 눈이 안 녹은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어제 그 눈이 안 녹았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쌓여 있는, 어제 쌓여 있는 눈이 아직 안 녹았어요. 안 녹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어제 눈이 쌓였어요. 지금도 쌓여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제 제가 말한 그 식당에 가서 밥 먹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대답이에요. 아니요. 어제 갔는데 다른 식당으로? 자, 어제 갔어요. 그런데 다른 식당으로?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바뀌어 있었어요. 아, 어제 갔어요. 그런데 다른 식당으로 바꿨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어 있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아어요, 있다 를 사용해서 대화를 만드는 연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어요, 있다 를 공부했어요. 우리 이때 아어요, 있다 를 내 앞에 AV 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꼭 다시 한번 연습하세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무엇을 같이 공부했어요? 네, 피동사하고 AV 아어요, 있다 를 배웠어요. 이 문법을 사용해서 흥엉 씨하고 에릭 씨가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대화해요? 다시 한번 들을 거예요. 듣겠습니다. 에릭 씨, 지난주에 이사 잘했어요? 네, 친구들이 도와줘 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저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음에 집들이 할 때 놀러 오세요. 네, 그런데 새 집은 어때요? 집에서 공원이 보이는데 아주 아름다워요. 저도 구경하고 싶어요. 빨리 집들이 하세요. 아직 정리를 다 못해서 짐이 여기저기 놓여 있어요. 이번 주말에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이사한 집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했어요? 네, 에릭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서 공원이 보이는데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했어요? 네, 짐이 여기저기 놓여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흐엉 씨하고 에릭 씨의 대화를 들으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서 읽을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듣겠습니다. 에릭 씨, 지난주에 이사 잘했어요? 에릭 씨, 지난주에 이사 잘했어요? 네,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네,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저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미안해요. 저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음에 집들이 할 때 놀러오세요. 괜찮아요. 다음에 집들이 할 때 놀러오세요. 네, 그런데 새 집은 어때요? 집에서 공원이 보이는데 아주 아름다워요. 집에서 공원이 보이는데 아주 아름다워요. 저도 구경하고 싶어요. 빨리 집들이 하세요. 저도 구경하고 싶어요. 빨리 집들이 하세요. 아직 정리를 다 못해서 짐이 여기저기 놓여 있어요. 이번 주말에 정리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따라서 읽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에릭 씨와 흐엉 씨처럼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보고 말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아, 자, 지금 남자. 네, 남자의 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이 방을 보고 어떻게 대화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밑에 이렇게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볼까요? 자, 왜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 우리 방에서 창문이 지금 어때요? 창문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창문이 닫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창문이? 네, 닫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답해요. 여러분, 대답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네, 날씨가 추워서 창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또 질문해요. 그리고 또 질문해요. 그래요? 그럼 왜 TV가 텔레비전이... 자, 여러분 텔레비전이 지금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왜 텔레비전이 TV가 켜져 있어요? 좋습니다. 텔레비전이 TV가 켜져 있어요. 자,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 볼까요? 네, 좋아요. 아, 상우 씨가 드라마를 좋아해서 TV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질문, 대답, 질문, 대답, 대화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닫혀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했어요. 닫히다, 피동이에요. 그리고 아 있다, 어 있다, 여 있다 공부했습니다. 닫혀 있어요. 그리고 켜져 있어요도 같이 공부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공부한 문법으로 질문도 하고 대답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도 여러분이 대화를 잘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우리 대화를 볼까요? 자, 먼저 질문을 먼저 하네요.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읽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상우 씨 방 안에 옷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옷장이에요. 옷장은 여기 있어요? 옷장이 지금? 네, 맞습니다. 우리 대답을 해 볼까요? 옷장의 문, 문이 어때요? 네, 맞아요. 옷장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옷장의 옷이, 여러분, 옷이 지금 어때요? 네, 맞아요. 옷장의 옷이, 네, 맞습니다. 확인할까요? 걸려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 옷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옷장, 문이 열려 있어요. 옷장의 옷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잘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다시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와, 옷장의 옷이 정말 많네요. 이렇게 대답해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문이 열려 있어요. 걸려 있어요. 우리가 배웠어요. 문을 열다의 피동사는 네, 문이 열리이다. 계속 계속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리고 옷을 걸다의 피동사는 네, 옷이 걸리이다. 걸리다. 네, 지금 계속 걸려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대화도 여러분이 잘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대화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질문해요. 상훈 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아,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대답을 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책을 읽어요. 읽는 것을 좋아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자, 그래서 책장에 여러분, 우리 책장입니다. 책장에 책이 어때요? 네, 좋아요. 같이 볼까요? 그래서 책장에 책이 많이 꽂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도 여러분, 책상 위에도 네, 좋습니다. 책상 위에도 책이 많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책장에 책이 많이 꽂다. 여러분, 꽂다의 피동사는 네, 꽂이다. 꽂혀 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책을 쌓다. 쌓다의 피동사는 네, 쌓이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쌓여 있어요.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배웠어요. 배운 문법으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네, 좋아요. 우리 이렇게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친구하고 함께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대화를 해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는 에릭 씨하고 후엉 씨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한 것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남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요? 같이 들어봅시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축구나 농구를 하는 학생들의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한 새 집에서는 큰 나무가 보이고 조용해서 좋아요. 새 집은 친구와 같이 살 거라서 방이 두 개인 곳을 찾았어요. 방 두 개의 크기는 비슷해요. 제 방 안에는 침대, 책상, 옷장이 놓여 있어요. 벽에는 시계하고 달력이 걸려 있어요. 거실에 책장과 텔레비전을 놓았는데 친구와 제 책이 생각보다 많아서 책을 다 먹고 잤어요. 그래서 책장에 꽂혀 있는 책도 있고 바닥에 쌓여 있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이 남자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아, 새 집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남자는 이사를 언제 했어요? 그리고 새로 이사한 집이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들을 때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듣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이사를 했어요. 지난번 집도 좋았지만 친구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지난번 집에서는 학교 운동장이 보였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축구나 농구를 하는 학생들의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한 새 집에서는 큰 나무가 보이고 조용해서 좋아요. 새 집은 친구와 같이 살 거라서 방이 두 개인 곳을 찾았어요. 방 두 개의 크기는 비슷해요. 제 방 안에는 침대, 책상, 옷장이 놓여 있어요. 벽에는 시계하고 달력이 걸려 있어요. 거실에 책장과 텔레비전을 놓았는데 친구와 제 책이 생각보다 많아서 책을 다 먹고 잤어요. 그래서 책장에 꽂혀 있는 책도 있고 바닥에 쌓여 있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질문으로 확인할 거예요. 자, 먼저 1번 질문입니다. 1번이에요. 지난번 집과 새 집에서는 무엇이 보여요? 아, 여러분, 지난번에 살았어요. 그 집에서는 무엇이 보였어요? 그리고 새로 이사했어요. 새 집에서는 지금 무엇이 보여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확인할까요? 자, 지난번 집에는 맞아요. 학교 운동장이 보였어요. 아, 그러면 새 집에서는 네, 좋아요. 새 집에서는 큰 나무가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집과 새 집은 보이는 것이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2번 질문도 같이 볼까요? 2번입니다. 새 집은 방이 몇 개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남자가 이사했어요. 이사한 집의 방은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이사한 집은 두 개예요. 왜? 왜 두 개예요? 친구와 같이 살 거예요. 친구와 같이 살 거라서 방이 두 개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질문도 잘 대답할 수 있어요? 네, 3번 질문입니다. 방 안에는 무엇이 놓여 있어요? 오, 여러분. 지금 이 남자가 방 안에 무엇을 놓았어요. 자, 무엇이 놓여 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자, 무엇이 놓여 있어요? 네, 좋아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할까요? 네, 좋아요. 자, 방 안에는 오, 여러분. 침대, 책상, 옷장이 놓여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침대하고 책상, 옷장이 놓여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4번 질문도 같이 볼까요? 자, 거실에는 무엇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아까 방 안에는 무엇이 놓여 있어요? 말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거실입니다. 거실에는 무엇이 놓여 있어요? 네, 좋아요. 거실에 무엇이 놓여 있어요? 같이 볼까요? 거실에는 책상, 텔레비전이 놓여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상하고 텔레비전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 들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을 볼까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책장에 책은 왜 다 못 꽂혀 있어요? 여러분, 책장에 책을 꽂았어요. 그런데 그 책이 다 못 꽂혀 있어요. 왜요? 왜? 맞습니다. 자, 지금 이 남자는 친구와 책이, 친구와 제 책이 정말 생각보다 많아서 책을 다 못 꽂았어요 이야기해요. 아, 생각보다 많아서 책이 생각보다 많아서 다 못 꽂았어요. 그래서 다 못 꽂혀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었어요. 잘 말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을 봅시다. 여러분, 그 다음 문제는 들은 내용과 같아요.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 문장을 읽어요. 읽으면 네,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같은 것을 골라 보세요. 자, 1번입니다. 1번 시계가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2번 새 집은 나무가 보이고 조용해요. 3번 이 사람은 혼자 살려고 이사했어요. 4번 두 사람의 책이 모두 책장에 꽂혀 있어요. 자,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 4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새 집은 나무가 보이고 조용해요. 2번이에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아까 질문에서 말했어요. 새 집은 나무가 보여요. 그래서 조용해요. 그럼 옛날, 지난번 집은 네, 학교 운동장이 보여서 조금 시끄러웠어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1번, 3번, 4번 왜 틀려요? 왜 아니에요? 네, 자, 좋아요. 1번입니다. 시계가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아니요. 그럼 네, 맞습니다. 벽에 걸려 있어요. 말했어요. 책상 위에 아니에요. 벽에 걸려 있어요.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이 사람은 혼자 살려고 이사했어요? 혼자?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이사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하고 질문했어요. 이 사람의 방이 몇 개예요? 네, 두 개였어요. 왜? 친구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입니다. 두 사람의 책이 모두 책장에 꽂혀 있어요? 모두? 아니요. 그렇죠. 모두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책장에 꽂혀 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아까 선생님하고 질문에 대답했어요. 친구하고 제 책이 너무 많아서 책장에 꽂혀 있는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잘 듣고 대답도 잘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피동사 A.V. 아오여 있다 를 공부했습니다. 피동사 A.V. 아오여 있다 를 공부했습니다. 피동사 A.V. 아오여 있다 를 공부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것, 다른 사람이 해서 내가 그렇게 됐어요 를 이야기할 때 썼어요. 그리고 A.V. 아오여 있다 를 공부했습니다. 네, A.V. 행동이 끝났어요. 끝난 행동이 계속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이 집에서 꼭 복습해요, 연습해야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15과에서 다시 만나요. 자, 15과에서 다시 만납시다.